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내일부터 우리 지역에서도 적용됩니다. 상한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것인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적용했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내일부터 지방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 방안은 그동안 마구잡이로 빌려줬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계대출을 억제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돈을 빌린 차주의 상한능력을 보기 위해 소득증빙 자료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억제엔 분명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극약 처방과 다를 게 없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대전과 충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 안착이 이루어진 만큼 지방에서도 무리 없이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인보입니다. TJB 이인보입니다.